Why do I try? Why do I try? 큰 얼굴을 하다 큰 얼굴을 하다 큰 얼굴을 하다 큰 얼굴을 하다 오옥기나는 커다란이란 형용사의 변형입니다. 기본형은 오옥기이고 크다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는 나를 붙이지 않지만 몇몇 단어에는 나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오는 얼굴이라는 명사입니다. 오는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을, 릴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로는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커다란 얼굴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잘난체하고 건방진 얼굴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국어로는 뽐내다 잘난체하다라는 말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얼굴을 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나쁜 일을 하고도 태평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한국어로는 태평한 얼굴을 하다라는 말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